이리 갔다가 올라올까 갈 수가 있나 차가 어이구야 이거 봐라 산바람은 거칠게 불어와 눈꽃을 만들고 도깨비는 눈길을 따라서 지금 절대로 지금 여러분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 아이고 자 앞에 고라니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니 자 산길이 신비관마저 덜게 하는 눈은 싸랑눈인거 같은데 싸랑눈 싸랑눈은 쏟아지고 오가는 차 한대 없는 산길에 백겹이란 놈이 터럭을 몰고 지금 수월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아 울지마라 힘을 찾아가는 길에 사나이 한목숨 바쳐 좋아했던 인데 마저 내 발길을 가로막는다면 나는 아리로 가네 여기서 멋있는 장면을 찍어볼까 내 손이 이렇게 팍 틀어놓고 눈이 내리네 당신이 우리집이 나의 아리로 가르친 trau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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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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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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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